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꼼꼼히 따져보는 방법은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구독자시고 또 한국전력공사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안강훈님이 보내주신 귀한 자료를 오늘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강훈님이 그동안 공병호TV에서 다룬 탈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실무자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정적인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힘을 더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직접 계산을 정밀하게 해서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안강훈 씨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탈원전으로 인해서 대체 발전 연료비의 손실 금액이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발전 연료 수입으로 인해서 외화 지출이 늘어나고 이것이 결국은 무역수지 악화와 경상수지 악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탈원전 정책이란 것은 멍청한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년 한국전력에서 실무진으로 뛰어오신 안강훈 씨는 탈원전 정책은 초속히 폐기되어야 될 정책인데 그 폐기되어야 될 이유가 자신이 한번 밝혀보겠다 이렇게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여러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듣는 것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변경돼야 되는가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연료별 발전 단가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만들려면 투입 요소가 있어야 되고 이 투입 요소에 따라서 단가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일종의 전기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킬로와트당 원가가 아주 다릅니다. 킬로와트당 원가가 얼마인가 하니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5.8원입니다. 그 다음에 유연탄을 사용하는 경우는 53원 7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에 비해 가지고 유연탄을 사용한 경우에는 9.1배의 연료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LN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5.6원입니다. 원자력에 비해서 아주 비쌉니다. 14.5배가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유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발전 단가는 187원.7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비해 가지고 31.8배가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지 않고 유연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원전 발전에 비해서 47.75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비싸게 드는 것이죠. LNG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원자력 발전에 비해 가지고 79.66원이 더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방법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탄은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생산비가 9.1배가 더 들고 연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LNG는 14.5배가 더 들고 그 다음에 유류는 32.8배가 더 드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의 가동률, 일종의 전문용어로는 원자력 발전 이용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탈원전과 같은 그런 허황된 주장이 나오기 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평균 이용률이 87.1%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탈원전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이용률은 69.2%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전 대비해서 약 17.9%가 감축이 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일종의 공장으로 따지게 되면 공장 가동률 개념을 우리가 도입할 수가 있죠.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느냐. 그것을 2006년부터 2016년까지는 평균 가동률이 87.1%였는데 2017년과 2019년 사이는 69.2%까지 떨어졌다.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원가가 또 전기를 만드는데 원가가 더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대체 발전 연료비의 손실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2019년쯤에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고 또 원자력 발전소의 몇 개는 또 가동을 중진시키고 다른 그런 연료원 LNG라든지 유연탄을 사용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경우에는 얼마나 2019년도에 손실이 발생했느냐.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를 발전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발전 감소량이 발생하겠죠. 또 그리고 기타 운전 중인 원전 24기의 이용률을 15% 정도 감축을 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더 돌리지 않고 그냥 이용률 가동률을 낮추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1년간 발전 감소량이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지 않거나 가동을 중단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발전 감소량이 3996만 9690MW per hour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발전 감소량이 3996만 9690MW per hour입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중단시키고 또 나머지 24개의 원자력 발전소의 이용률을 낮춰가지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위해서 발생시켜야 될 그런 전기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그것을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용하기 위해서 유연탄 발전소를 50% 정도 더 일감을 막히고 LNG 발전소의 일감을 더 막히고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다시피 킬로와트당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유연탄 발전소는 47.75원이 더 들고 그 다음에 LNG 발전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 79.66원이 더 드는 겁니다. 그렇게 각각 유연탄이 절반 더 생산하고 그 다음에 LNG가 절반 정도 더 생산하게 되면 1년간 얼마 정도가 발생하는 거니까 2조 5,181억 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약 20억 달러.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얼마를 더 지불하게 됐느냐 2조 5,181억은 달러로 약 20억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2조 5,181억 원들이 더 생산적인 용도로 투입될 수 있는 것이 날라가 버린 것이죠. 전기를 쓰는데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발전을 중단시키고 원전 24개의 이용률을 15% 낮추고 대신에 비산 유연탄 발전과 LNG 발전을 이용한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만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한 액수가 2조 5,181억은 약 20억 달러가 더 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이라는 회사가 부실화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죠. 이런 엉터리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잘한다 그렇게 해서 4.15 총선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아마 지금 여론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럼 3년간 한번 보시죠. 다음 질문입니다. 3년간 2017년부터 2019년 탈원전으로 인해서 대체 발전 연로비 손실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3년간을 계산해 보니까 3년간 총 액수는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될 것은 7조 5,544억 원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발전을 중단하고 원전 24개의 이용률을 15% 낮추고 비산 유연탄 발전과 LNG 발전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민들이 3년간 치료해야 될 것이 7조 5,544억 원입니다. 그럼 이것이 한 해 뒤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탈원정 정책에 따라서 원전을 완전히 대체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대체 발전 연료 손실액이 얼마나 되느냐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전 24기와 건설 중인 신한울 1호기, 2호기, 그리고 고리 5호기, 6호기의 총 시설 용량이라는 것이 2만 8,850메가와트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운전 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2080년 경우에는 원전 전부가 폐지되는 경우에 이것을 원전 이용률 85% 정도로 기준으로 하면 발전 감소량은 1년에 평균적으로 2억 1,481만 7,100kWh입니다. 이 원전 발전 감소량을 LNG 발전으로 대체 발전하게 되면 대체 발전은 1년간에 16조 9,705억 원 정도 140억 달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탈원전 정책 우리나라의 일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경우는 1년에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지불해야 되냐 16조 9,705억 원이니까 17조 140억 달러 정도를 계속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 문 대통령의 꿈이 달성되면 탈원전 정책이 달성되면 1년에 17조 원 정도를 더 지불해야 되니까 정기로는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그렇게 비싼 정기를 산업용 정기로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상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자료는 정말 귀한 자료입니다. 정말 책임감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자료인데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30년 정도 근무하시고 공병호TV를 관심 있게 지켜본 구독자신 안강웅님이 보내주신 오늘 자료는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발전 연료비 손실의 규모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 번 더 전해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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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